저희는 지금 라면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맞아 어제 과음해가지고 술 덥겠어 그대와 함께 라면을 왔어요 왜 나 엉덩이 몸에서 꼬리 흔들어? 편한 자리 앉으세요 어? 우리 여기 앉을까? 딱새우찜이랑 문어 쓰기 했는데 뭘로 해드릴까요? 딱새우찜이야 어떻게 개가 통치로 들어가 있어 맛있겠다 응 해가 갈까?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다른 곳에 왔는데 난 후에 이렇게 먹었을때 라면을 먹었을때 맛있게 먹었을때 딱새우찜이 먹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왔다 가버려. 아, 세세. 여러분, 딱 빼고 나왔어요. 어떻게 까? 나 깔 줄 몰라서. 몸 아파. 아, 까시는 거. 머리 뺏고, 루핑몰. 이거 지금 이렇게 잡아.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음.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너무 잘 먹었어. 소감이 어때, 진짜? 아, 완전 맛있다. 아, 배불러.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진. 아, 고객님. 이렇게, 진. 아, 착한 고객님. 아, 다이어트. 아, 진. 예쁘다, 그치? 뭔가 보니까 또 따뜻한 것도 먹고 싶다. 아, 이거 중독물이 따로 없어요. 유튜브 위에 올려주시면 음료를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찍어줄게. 아, 괜찮다. 이게 너무 어둡게 나왔어, 얼굴로 초장 났어. 음, 너무 예쁘다. 찍어준 맛은 아닌데. 어때? 맛있다. 맛있지, 새콤달콤. 일단 속이 좀 느끼한가 봐. 저도 맛있어.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애월에 돈까스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 의료 주차장 곧 2시간이 전. 여기를 가려고. 애월 돈까스 집에 도착했어요. 이거 찍어야지. 흑돼지 왕놈까스랑 치즈 김치. 치즈 오븐 김치. 치즈 오븐 김치. 이거 봐. 자. 흑돼지 왕놈까스. 흑돼지 왕놈까스랑 치즈 김치. 치즈 오븐 김치. 한의 why. 재밌다. 흑돼지. 이거 심장이 체계하다고 적을 거잖아. 오븐지 어떻게 봐. lauben지지 여기와. 뭐. 이리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